대전 시장 선거 대한민국은 17개의 도 및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의 대전 시장 선거는 대개 대전 동구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20% 정도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 정도를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대한 통계 더물이가 공개됩니다. 대전 동구에는 중앙동도 있고 신민동도 있고 신인동인지 신민동인지 여러분들 여러 동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동 레벨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위 제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레벨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자료를 공개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투표소별로 몇 명이 방문했는지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는 동이 16개입니다. 투표소 수가 60개입니다. 선거인 수는 19만 2,266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하위 레벨인 투표소 60개에서 모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60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의 2022년도 3구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까지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60개에다가 관외 사전투표 한 개를 더하게 되면 61개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관외 사전투표를 통해 뿐만 아니고 60개의 관외 사전투표까지 61개의 투표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겼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관외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60개의 관외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조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61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동전을 던지면 이재명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61성 다시 이야기하면 동전 6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안면이 나올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수억 분의 1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지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상구대선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는 1,000분의 1 이상이 되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분의 1이 아니고 수억이나 수십분의 1이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전국 전부에서 3부 대선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이런 종로구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종로구에 이런 60개의 투표소에 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숫자가 모든 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동만 나왔으니까 동해 여러분들 투표소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플러스가 60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61개 되겠죠. 아마 종로구가 60개의 투표소가 있다면 관외사전투표까지 합치면 61개니까 61개가 다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짓을 뭡니까 한 해 두 해 해온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웃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래도 뭡니까 부정성가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하태경이고 한규호 같은 사람입니다. 기가 찬 거죠.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중학교를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버드를 거꾸로 나왔는지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꾸로 나왔는지 양심불량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출세 좋죠. 이익 좋죠. 언젠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정권 뺏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금세 표가 나지 않습니까. 뭐든 하면.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봄날이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여러분 그냥 만개할 때 그냥 지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젊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에 투표소가 60개가 있는데 관외 사전투표가에 합치면 관외 사전투표 60개 관외 사전투표 1개 합치면 61개에서 61개 동전을 다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일어난 거를. 그게 전국적으로 5년마다 선거마다 이름 다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해나온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했죠. 대구시장 사례네요. 대전시 사례를 한번 보시죠. 대전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입니다. 조작률 규모 추정.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전시장 선구 동구 사례. 총 조작률을 20%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6,792표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 타전투표 선거인 수의 10%인 3,654표를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자유한국당의 박승효 후보한테 9%를 빼앗은 겁니다. 이것의 9%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남충희 후보와 함께 1%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태정 후보가 2만 1,556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전투표로 훔쳐간 표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1만 7,902표를 얻은 겁니다. 허태정 후보는 1만 7,902표에서 빼앗은 표를 더하니까 2만 1,556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승효 후보는 실제로는 1만 3,647표를 얻었는데 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를 빼앗기게 됩니다. 3,288표.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은 예상 득표수에서 조작된 것을 빼니까 1만 359표를 얻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 대주고 9% 빼앗고 1% 빼앗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박승효 후보는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24%를 빼앗기게 됩니다. 남충희 후보는 받은 표가 3,538표지만 무려 365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의 10%, 10%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동구는 동수가 16개고 투표수가 60개입니다. 그러니까 60개 투표소마다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동의 1투표수가 여러분들 6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으면 600명이 몇 퍼센트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3번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발표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표만 보더라도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0.49%입니다. 그런데 사전 득표율이 59%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9% 차이가 나온 겁니다. 거의 10% 차이가 나온 거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전시의 동국구민들이 수만 명이 두 그룹을 나누어집니다.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가서 여러분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후보별 득표율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은 0.3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28%로 확 줄어들습니다. 37%, 68% 이 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4번, 5번, 6번은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긴 표를 다 되돌려 놓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그거를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정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5번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5번, 당일 득표수. 당일 투표수, 득표수입니다. 투표수가 있는데 득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 당일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것을 사용하죠. 왜 크게 조작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한 사전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4번, 49%, 5번, 49%. 자유한국당의 박성희 후보 37%, 37%. 남용희 후보 10%, 9%.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현장 격차를 보이는데 오염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선거 결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조작된 그런 값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천시장 경우죠. 인천시장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인데 어떻게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60%를 얻고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죠? 어떻게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유정부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9%를 얻고 사전 투표에서 33% 얻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투표수 레벨로 조작된 값을 다 제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4번, 5번을 계산해 보니까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은 박남준 후보는 54%, 당일 투표수는 53%, 오차범위 0.1%니까 오차범위죠. 유정부 후보는 38%, 당일 득표율은 39%,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 다르게 어플하자 하신 분이 허병기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1947년생으로서. 이건 수학 알고리즘으로 여러분 접근한 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좀 완전히 새로운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은 데이터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것이고 지금 이거는 수학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 경우에는 정일영기등, 민경기등, 이정기등 간에 인천연수원에서 당일 관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갖다야 된다. 이게 통계학의 근본 법칙인 겁니다. 이 근본 법칙을 위반한 것은 다 부정입니다.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자행한 겁니다. 무슨 관내 사전투표에 젊은 사람이 많이 몰려갔다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전입니까? 수만 명의 이름이 이루된 그런 소위 표본집단은 그렇게 특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반지성. 그게 돼서 정말 다들 그렇게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은 받았고 대학 교육을 대부분 다 받으신 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소위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사심 없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노력.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인 그런 반사실적인 진영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이익에 함몰돼 가지고 사실과 진실에 이르면 입을 다물고 그럼 고한 말처럼 될 거 아닙니까? 고한 말에도 그냥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지만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을 직시할 수 있게 냉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선거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진영에 갇혀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 자기 사심에 갇혀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 자기 정치적 경력에 여러분들 갈려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죠.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실방송 통제하는 거 보시기에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실방송을 통제합니까? 실방송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분의 1 정도 줄여놓은 겁니다. 실방송 시청자들.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부정인을 멀리해야 되고 불복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짐승같이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같이. 어떤 것이 짐승같이 사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공부 왜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추구하라고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지 말고 정의를 구하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온 학교의 교훈은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자유정의 진리. 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때가 묻으면서 다 잊어버렸지만 자유정의 진리죠. 진리가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진리죠. 망상에 기반을 둔 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후보별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 득표를 만들어 놓고는 뭡니까? 대법관들이 다 지금 선관이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기가 찬 일이죠. 정일용 후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의 정일용 후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득표율이. 민경 후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의당의 이정류 후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죠. 기가 찬 이야기죠. 다음은 관전 포인트 세 번째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관전 투표 세 번째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떤 표가 나옵니까? 맨 하단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기존 합계라는 것이. 그 위에가 투표수 레벨로 그런 조작된 표수를 제거한 진짜 투표수를 구한 수정특표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는 55,928표를 발표했는데 수정특표수를 구해보니까 55,877표입니다. 무려 격차가 51표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는 51표를 더 여러분들 넣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35,880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투표수 레벨로 조작된 값을 다 제거하고 수정특표수를 구해보니까 35,853표인 겁니다. 두 개 여러분 격차가 27표가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위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에 수치 불일치 문제가 계속 등장하기면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여러분들 남충희 후보는 9,750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는 공식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수정특표수를 구해보니까 9,739표가 나옵니다. 11표가 나옵니다. 정상은 51표가 다 제로, 제로,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정의당의 김용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투표수 3표까지 합치게 되면 96표가 뭡니까? 남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날려보낼 겁니까? 정발시킬 겁니까? 파묻을 겁니까? 수장시킬 겁니까?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약 마이너스 9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퉁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96표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이야기죠. 수정특표수와 초록색입니다. 흰색인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특표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를 한번 중앙선거관리는 공식 데이터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식 선거세 이렇게 엉망진창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96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96이. 서울시 종로구는 마이너스 29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전시장 선거의 동구 사례에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특표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동구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이 사람들이 아마 조작을 한 몇 프로 정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구해낸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았을 것을 추정한 지가 바로 예상특표수입니다. 예상특표수가 하단에 있습니다. 흰색으로. 여러분 바로 위에 초록색이 바로 수정특표수입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그런 조작된 표수를 수정한 진짜 득표수를 우리가 수정특표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예상특표수가 52,223표입니다. 수정특표수가 52,200이 다 같습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이게 51이 아니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51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예상특표수가 한국당의 박성효 후보는 39,141표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된 수를 다 수정한 수정특표수는 39,141표가 나온 겁니다. 두 개 빼면 제로입니다. 27이 아니고 제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은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수치인데 저는 이걸 대신하는 겁니다. 0, 0이 나온 겁니다. 남충유부도 0입니다. 11이 아니고 0. 김윤기 후부도 여러분들 0입니다. 그래서 93이 아니고 0입니다. 투표수 여러분들 기권 투표수 이게 무효투표수가 여러분 3표 정도 남습니다. 그럼 96이 아니고 3표가 남아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상특표수 사전특표 선거인수로 조작표 수정특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장상으로 상호대조는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개수조정작업이 제로가 발생했다. 잘못 투입된 구분대 투표지에 제로가 됐다.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밝히는데 특히 전산조작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전산조작을 크게 한 겁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29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는 마이너스 96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가 그냥 중앙선거관림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전국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조정. 전산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개수조정입니다. 전산조작으로 발생한 개수가 왜 발생한 개수조정이 발생해 왜 하냐. 종로구가 60개입니다. 60개 여러분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소를 조작하면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개가 30개가 30개가 딱 뭐죠 5 이상 5 미만이면 끝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올림한 것이 여러분 70개가 반올림 5 이상이고 0.5 이상이고 30개가 0.5 미만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60개 가운데서 예를 들면 40개가 그럼 플러스 40 마이너스 30이면 10이 남는 겁니다. 그게 중앙선거관림에 예를 들면 데이터에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50일이 27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렇게 좀 사실을 사실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을까. 물론 이익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가 100원을 쓸 수 없는 행패인데 200원 300원을 쓰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디에서 발생하게 됩니까 반사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사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을 거짓으로 하고 거짓을 사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난 궁금하게 봅니다. 뻔하죠 뭐.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한때 여기 인터뷰 나오신 한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속구리 비행기 속구리가 바람이 오면 확 날지 않습니까 언제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라고 하죠. 속구리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대구도 여러분 얼마 나왔습니까 대구 사례는 대구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45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여러분들 데이터 데이터 가장 밑에 하단의 흰색 그 다음 위에가 수정덕 교수 박남춘 후보는 이렇게 25표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가 많습니다. 유정부 후보는 14표가 많고 문병호는 3표가 많고 45표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성관위에 돌리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숫자가 커지는지 자기들 몰랐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42가 왜 나오는지 어디서 왜 자꾸 이렇게 숫자가 남는지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반올림 해 가지고 남은 일종의 숫자 찌꺼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조정해 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은 거 그냥 마이너스 의정 45로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안 하더라도 그냥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조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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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툭기겠습니까 마이너스 45로 그냥 날려버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뭐 선거 데이터 메인 서브 다 그냥 포멘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포렌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 전국에서 다 나오는데 무슨 놈의 통계가 뭡니까 9만 8천 명이 선거에 45표나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서울은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은 한번 보시죠. 서울은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9네요. 여기 마이너스 29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5번입니다. 5번을 보시면 딱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한 겁니다. 9.2% 8.5% 0.8% 0.2%입니다. 오차범위는 1에서 3% 크게 웃돕니다. 비정상이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0.7 0.4 0.2 0.2 그것은 바로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수정 득표수가 대단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수정 득표수가 대단히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바로 이번에 찾아낸 발견해내는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돌리게 되면 금세 다 나오는 겁니다. 대전시 남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대전시 중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대전시 유성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조작 프로그램은 숫자 사이의 규칙관계를 프로그램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제대로 잘 포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오차범위 내로 예상 득보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조작 공식이 바로 서울시에서도 종로구 사례에 거의 선관위에서 10.6% 7.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0.3 0.1 0.4 0.4 0.9 0.2니까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검증이 된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5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다 규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식이나 하신 게 아니고 제야 고수가 이렇게 해낸 겁니다. 발표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발표 득표수는 승관이 자료입니다. 불일치 이건 비정상이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는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고 서울 22% 서울 종로구입니다. 대구 중구 24% 인천 중구 12%입니다.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10%를 받았고 박성효 후보는 9%를 빼앗겼고 남충효 후보는 1%를 빼앗겼습니다.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조작의 한검어장인 겁니다. 부정선거의 한검어장이다. 박성효와 남충일은 실제 자신들이 거둔 사전투표수에서 24%와 10%를 절도당했다. 대전시 동구 사례는 대전 다른 선거구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은 20%의 조작값을 대전 전체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서울의 22%를 서울 전체에 적용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대구의 중구의 24%는 중구만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 전체에 아마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낱낱이 다 까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광미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무엇보다 국민성의 감성 조금만 터치하면 분발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그 감성 따라 시말린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녹색 장원님은 5월 23일 날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인천 연수월 민경욱 의원의 최종 신문날에 모여서 힘을 좀 발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광미자님 부정선거가 몇 번이나 상습적으로 일어나도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참 한심 합니다. 한 번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건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막판까지 참 윤석열 당선이 등장하게 되면 방송에 대한 통제가 좀 풀릴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해가지고